네 진행자 누구야 하시는데 워너비 아미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각자 자기의 가수들 너무 사랑하는 가수들을 너무 지금 찾고 계세요. 천천히 한 분 한 분 24팀 다 모시도록 할 테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 벌써 다음 팀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. 다음에는 멋있는 남성분들이죠. 비아이지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중앙으로 서주시고요. 좀 붙어서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른쪽부터 포토 진행하겠습니다. 네 중앙도 한 번 봐주시고요. 네 조금 더 붙어달라고 하시네요. 네 그리고 왼쪽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가벼운 손인사나 손아주세 부탁드릴게요. 네 뒤쪽으로 오셔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좀 약간 멋있으신데 약간 전사 같기도 하고 혹시 정말 컨셉이 궁금한데 혹시 컨셉과 노래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 저희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굉장히 좋아해서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남자다운 컨셉이고요. 곡 제목도 아프로디테입니다. 그렇다면 아프로디테는 어디에 있죠? 아프로디테는 제가 이 사이에 잠깐 그러면 아프로디테 아 아 아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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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로디테가 있어요. 네 왜 완전 안 될 것 같죠. 아주 좋아요. 아우 리액션 감사합니다. 떨리네요. 네 그렇다면 오늘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. 일단 저희가요. 저희가 이 무대를 하면서 마지막 포즈가 Only One라는 가사가 나올 때 원래 저희가 Only One 이렇게 손을 표시를 하는데요. 저희가 이 포즈를 바뀌었어요. 어머 바뀌었어요. 이런 포즈로 바뀌었는데 네 이 의미는 일단 저보다 좀 더 다른 멤버가 알 것 같은데요. 네. 마지막에 수화로 네.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싶은 마음에 오오오오오. 손가락 이렇게 모양을 바꿔 보았어요. 그럼 팬분들을 향한 마음으로 한번 보여주시죠.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오. 어 네 아프로디테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에서 정말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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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립니다.